2 5 5 5 5 이거는 이쪽을 치워도 있죠 왜냐면은 불 날 수도 있어서 나는 충전상태 확인되나 뭐 안돼 충전상태 확인부터가 안되네 불부터가 안들어오네 완전 마탱이가 갔구나 슬리퍼시는 공주님이군요 필리핀 세부 smct 오늘은 초등학생 새초미에 학교용 캐리어를 사러왔다 새초미야 학교만 그런건지 다 그런건지 교실에 따로 아이들용 사물함이 없고 가져가야 할 교과서는 많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거대한 캐리어를 끌고 다닌다 작아졌네 작아 내년에는 못잇겠네요 아 이런걸 진짜 사야하는구나 아 이런걸 진짜 사야하는구나 아 이런거? 아 비싸네 워낙원 아 아 아 아 이런거? 비싸네 4,10000원 4000패자네요 4,900원 와 13만원 이곳은 랭코네? 아 랭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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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수인다이 뭐 너 앉아 네 네 3 네 30%? 아 32%? 어 적혀있는 가격이 그대로는 아니구나 13만원이나 하는 가격에 흠집 놀랐는데 다행히도 할인이 되나보다 랭코넛 뭐야 한입 좋아요 아빠가 제 옷을 입고 한국에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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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직 필요없어 너는 아직 쬐깐에서 필요없어 너는 아직 쬐깐에서 필요없어 뭐야 가방 사러 온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진짜 필요하긴 한가봐요 사탕 탐내는 쬐깐니 사탕 탐내는 쬐깐니 츄파춥스 꽃다발을 원하지만 암니를 생각하면 사줄 수 없다 안돼! 왔다 안돼! 일로와 일로와 근데 이슈 비 빅 라잇다? 어 아이수 많은 친구들 그들이 보냈다 한국의 라이퍼를 그들이 보냈다 어느 곳을 고를까요? 나 혼자 나 혼자 누구야? 아 네 네 네 거 아니야 언니 거 아니야 너는 더 커야 돼 네 네 저한테 이렇게 좋아? 그럼 그러면 또 요리를 내 거 Bryan 나 크리스마e 입.. 입샤 그레이드 식스 알레디? 응. 시 샤이. 바비. 시 샤이지. 입샤 그로워. 바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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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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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세지감. 옛날에는 얀스포츠인지 잔스포츠인지 브랜드 짝퉁가방을 들고 다녔었는데 아이들의 가방이 더 커졌다. 사립학교라서 그런 걸까? 교과서의 양을 보면 피나이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 정도 교과서와 맞먹는다. 필리핀의 목수 인건비가 비싸지가 않고 학교마다 전용 목수 아저씨가 있는데 왜 교실에 사물함을 안 만들까? 입샷을 잘 사용하는 옷을 구분하자. 자야. 으. 오빠야. 니꺼야? 너는 필요 없어. 네. 그럼요? 이렇게. . 찝가니는 가방 없어요? 네. 여기. 이게 니가방 될 거에요. 언니의 크록스도 언니의 신발도 언니의 가방도 물려받는 쨉깐이 아직은 어려서 군소리 안하고 잘 받아쓰는 쨉깐이지만 조금 미안해진다 제대로 타피 앞이구나 아 이거 볼리가 되네 아 이거 맛있다 새 책가방 신나게 밀고 가는 새초미 돌아오는 월요일날 교과서들 잔뜩 넣고 등교할 생각에 신이 났다 어? 프랜차이즈 세미나? 세브 SM 시사이드몰 시내에 나왔다가 차가 막히는 시간대에는 새로운 다리 근처 시사이드몰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게 들어가는게 이득이다 네요라이터 스피치 오우암무시라사 오우 마르스버스에 가고 있다 라멘 여기 왜 세븐일레븐이 인기가 이렇게 많아? 인기 많은 세븐일레븐 전시회 부스 중에 유일하게 문전성시다 얼만데요? 300,000원 토탈 캐시 아울레이 3.5밀리언 최소 3.5밀리언 3.5밀리언 5밀리언 5밀리언 이건 미니멈 5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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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스토어 렌탈입니다 필리핀에서 세븐일레븐을 여는 가격 인테리어 포함 최소 3.5밀리언 한 1억 5천 한 1억 5천은 필요하겠네요 세븐일레븐 열려면 연지씨 만주 가게 옆에 있는 잘 되는 쇼마이 가게 프랜차이즈 이렇게 조그마한 카트를 할 경우에는 냉장고랑 집기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이라고 한다 이거 직접 만들었나보네 완전 야 이거 조잡한데요? 직접 만든거구나 아 아 줄리스 줄리스 필리핀 세부의 국민 빵가게다 저렴한 빵으로 필리핀 서민들이 아침마다 찾아가는 곳 1.5밀리언 1.5밀리언? 아하 줄리스는 아주 유명한 나칫 줄리스도 열었다면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라서 역시 비싸네요 애니멀 웰리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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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주유소 브랜드도 있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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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밀리언? 8밀리언 8밀리언 12밀리언 아 사이즈는 3-5년 정도 우리가 가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셜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스탠드인은 스탠드인의 스탠드인의 스탠드인입니다 신시와 퀄리핀은 상류이 있었습니다 셜는 스탠드인의 스탠드인은 스탠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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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인은 아, 그 사진에는 프랜차이즈가 있네요? 네, 프랜차이즈가 있네요. 다시 오픈한 SM 아이슬링크. 예전에 한국에 처음 가기 전, 한국 추위 체험차. 한번 갔었을 때 추억 만들었던 게 생각난다. 즐거웠던 아이슬링크. 아이슬링크. 와아. 스페이스. 해봐. 왜 학교 빨리 가고 싶나요? 말도 안 되게 큰 필리핀 초등학생 가방.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보다. 아무튼 첫째 새촘이가 좋아해서 그만.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잠시 후에 좋겠다고. 네, 옆에 zijn 생일. 네, 아침은 아침에 어려웠던 아이스크림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